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그리스도인과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안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와 심을 유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본문을 읽으시면서 본문 전체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3장 1절에 들어가서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불복하라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러려면 겸손한 자가 되라. 마음을 주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도 갖다 주는 사랑의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고 13장 1절에 나오는 정치적인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성경학자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내용은 바울이 쓴 글이 아니고 이것은 누가 뒤에 갖다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하고는 아주 한마디로 악평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견을 따르면 바로 앞에 있는 12장 21절하고 로마서 13장 8절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말고 사랑을 공급하라 하고는 8절 들어가면 피차 사랑을 비대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문맥이 통하거든요. 그렇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거는 이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갖다 뒤에 붙였느니 박색을 했느니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말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올까 두 가지 초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어야 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유대인 중에서는 극렬분자 소위 말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극우파라고 할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해서 로마의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세상의 왕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금 안 바치려고 했고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고분고분하게 바치는 자가 있으면 암암리에 그 집에 불을 지르든지 아니면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그런 일념 때문에 항상 칼을 품에 품고 다니면서 폭력을 애사로 자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던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좀 애매한 태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일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그들이 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13장에서부터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정부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한 이상 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원리는 정부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이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반란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3장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한 면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대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성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고 참 축복하고 늘 마음을 주고 원수도 안 갚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만 된다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국가 지도자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무슨 정부가 있고 통치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상주의적인 도덕생활,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가 보면 세상 국가에 대해서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중생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시민권하고는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상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인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인권이 이 지상국가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비록 풍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복잡한 현실 정치 문제를 하나하나 백과사전적으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원칙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 왜 원칙이 중요하냐. 원칙을 벗어나면 망가리가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사람들이 부모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는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신물이 난다 하고 불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원칙은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을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리의 궐자는 뭐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각 사람 모든 사람은 굴복하라. 이 굴복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맹종하라는 뜻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 가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얻은 수론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의미가 뭐냐.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 1절 2절 우리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죠.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우리가 통치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여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니까 존경해라 그것입니다. 만약에 또 두 번째 이유는 통치자의 권력에 우리가 존중을 표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자의 권리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든다면 다니엘 4장 32절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나라의 공직자들 즉 방백들에게도 존경을 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도록 섬기려면 조회의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안됩니다. 이 세상 국가의 하나님 이 세상 국가의 주권자로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고백이냐 그것은 바로 분명합니다. 어떤 통치자든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이 몇 분 거쳐갔습니다. 그 대통령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어떤 때는 답답한 그런 추억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고 싶은 데도 있지만 존경이 안 가는 것도 너무나 많죠 그 대통령이 살아 집권할 때는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잘못들이 후세에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식물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심지어 저 북쪽에 있는 보기 싫은 누구도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관계없이 제가 건강하고 제가 계기가 좋아서 그렇게 반세기 동안 권자에 앉아서 백성들을 탄압하는 폭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허수아비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든 저 북쪽에 있는 지도자든 좋은 지도자든 나쁜 지도자든 일단 권자에 앉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세웠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지도자는 존경하라고 말 안 해도 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무능한 지도자, 포악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는 지도자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당시 로마 제국은 저 개가 개만큼도 못한 네로라는 인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황제입니다. 마귀의 화신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도무지 건전하지 못한 어떤 면에서는 문제 덩어리가 황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 13장 1절에도 위에 있는 권세를 놓고 이야기할 때에 좋은 지도자는 존경하고 나쁜 지도자는 존경하지 말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 악한 지도자라도 일단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할빈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된다. 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칼빈의 개인의 어떤 견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재판은 사실은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재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사용해 넘겨주는 재판이었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격식을 갖추지 아니한 어떤 면에서는 무법한 악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빌라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재판 거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힘을 다해서 교황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욕을 퍼부면서 내 말을 안 듣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전혀 안 합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니 곱게 생각을 했는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종독자리에 있는 내가 너를 석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네가 나를 누군 줄 알면 그렇게 말하라고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인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액면 그대로 들으면 금방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현대 성경에는 번역이 참잘됐습니다.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비록 불법 재판을 하는 빌라도지만 비록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일단 그 권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을 갖고 저와 같은 사람을 권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미 예언했던 사실이니까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같은 무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가 빌라도를 인정한 것이 아니요.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세에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자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권위를 경례라는 통조가 만년하고 있는 것을 저는 탄식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 정치가 마음에 안 드느니 하면서 국가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소하고 조롱하고 고십의 어떤 풍작거리로 이용을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통치자로 우습게 보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미칩니까 젊은 애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스승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이 땅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사람 자체를 논한다면 정치가 정치가 참 존중이 잘 안 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진정한 정치가와 직업적인 정치가를 식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쉽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정치를 위해서 살고 직업적인 정치인은 정치를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참 그래도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치를 위해서 한 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양김씨를 존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지 않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뭔가 한두 가지 그저 실망을 주고 잘못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그가 얼마나 고생했다는 것 다 잊어버리고 막 욕을 해대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가 민주화니 그 다음에 인권이냐 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목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 다 저는 존경합니다 누가 뭐 욕을 해도 저는 안 들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실수가 있기 말이지만 그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중요한 부분까지 전부 먹칠을 해버리는 것은 시성인이 또 양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역시 정치하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하고 어떤 면에는 존경이 안 가는 일들이 많아요 미국의 클린톤이라는 사람 지금 후보자로 나왔습니다만 경력 깊이 한 사람이죠 뭐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스캔달이 아닌 것 같죠 그런 스캔달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뭐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 아니면 부시다 하는 일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너무 고상한 사람이 정치인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있고 존경이 안 가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고 못든지 또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실 때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룩한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을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덜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라를 지도하다가는 통치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지도하기에 적합한 사람 또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전하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최소한의 자격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통치자의 권세를 가졌을 때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맹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홀슨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그가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는 원칙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안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 이것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불복종할 수가 있지만 불복종을 먼저 앞세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불복종 전에 존경하는 자세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권세에 굴복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3절을 우선 먼저 봅니다 관원들은, 관원할 때는 공직자를 이야기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려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법을 지키면 내가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칭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무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보장해 줍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고 벌을 합니다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법을 보호하고 바로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에 의셔서 법은 무엇과 같으냐 법은 강력한 실줄이며 나라의 혼이요 법은 말 없는 공직자여 공직자는 말 없는 법이라고 표현한 칼빈이나 에라스무스의 말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이 있는 이상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무엇입니까? 어느 전문가의 정의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국가가 뭐냐? 국가는 원래 서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결속한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함께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사람이 결속하니까 그게 국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법을 지키겠다는 상호간의 약속이 무너져버리면 무질서만 남겨됩니다 힘세고 악하고 이의적인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고 통치자를 주셨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질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은 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절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는 이 통치자 혹은 공직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요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 나라를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된 짓들을 가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자가 돼요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공직자에게 나쁜 사람은 불할 수 있는 집행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이게 칼입니다 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부응하는 자니라 법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정치가 마음에 안 들고 통치자가 보기 싫은 마당에 법은 무슨 법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해요 조그마한 교통 법규도 안 지키려고 합니다 안 지키는 것으로 굉장히 용감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영웅처럼 행세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에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옆에 있는 배터리에 넣던지 아니면 꺼서 포켓에 넣고 가든지 하지 않고 그 지하철 환기구멍에다가 탁 남부를 던지는 것으로 용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람이야 돈 사람 돈 사람이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환기구멍에 담배 꽁초 넣은 그 꽁초가 얼마라는 거 여러분 신문에 보셨죠 마대로 몇십 마대가 나온다고 그만큼 이상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법 하나도 안 지킴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빛 떨어진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빛 떨어진 국민들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 대해 행동하고 가르침으로써 말함으로써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를 불복하라 하는 세 번째 의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다같이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국가에 얼마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라 없이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없이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나라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습니까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폭력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세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부터 무서운 침략자가 올 때 우리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에 빚을 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빚 지고도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면 살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당의원 중에서 서울 수도권의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사무실을 들려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날부터 이제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녁에 집으로 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그래서 저에게 침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침실에 부인이 오셔서 함께 저녁에 지내느냐 그랬더니 부인도 못 온대요 혼자 먹고 자고 일하고 왜 치안을 담당한 종수가 그렇게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느냐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요지령이 될 가능성이 이 서울 도시만 해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안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와 같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 이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는 치안 담당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끔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공직자가 있기에 우리가 이만큼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개인의 힘으로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심지어 저 화장실 청소하는 것까지 쓰레기 내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국가에 도움을 받지 않냐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세금 내지 않으려고 이리국니 저리국니 하는 마음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하게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LA로부터 참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가끔 들리지 않습니까 흑인들로부터 폭동을 흑인들의 폭동을 받아가지고 그 참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공돈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모든 기업이 그냥 무너지고 상점이 불타버리는 비극을 우리 동포들이 당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을 하려니 뭘 믿고 보상합니까 보고서 내라 보고서 내기는 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서를 특히 보상받는 보고서는 정직하지 못하게 쓰는 버릇이 아니 버릇이 아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천부적인 재능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보상합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세금을 정직하게 낸 사람들은 팔자가 늘어졌어요 보상을 너무 잘해주니까 오히려 사고 나기 전보다도 더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는 여행 다닌대요 기구이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눈앞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평소에 세금을 쏘겼다 그러면 그러면 만불 세금 낼 것을 속여가지고 2만불을 냈다면 괜찮죠 아 그거야 잘한거죠 그런데 만불을 낼 것을 5천불 아니면 2천불로 보고해가지고 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너 지금까지 세금 낸 건 뭐 이 정도밖에 안되니까 너희들의 사업규모도 이 정도밖에 안되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보상해주겠다 이거 망하게 생긴 거예요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장난 저 장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세무공무원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내는 사람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내려고 하면 무엇인가 또 다른 꿍미가 있구나 하고 살피지 마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내는 것은 정직하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회계사가 있습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재죽 치우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동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계에 복종하라 네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책임있게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유추 결론적인 진리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국민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황제나 임금의 제도가 전부 세습제였기 때문에 누가 임금이 되리라고 꿈도 안 꿨고 그것을 내다볼 어떤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것은 성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해도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는 통치자의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국민의 손을 통해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맡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선거권 어떻게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도자의 복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지역 간의 대립이 일어난 이유가 다 지도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도 지도자별의 잘못입니다 정치 불신이 왜 생겼습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왜 물란해지며 정신적으로 해이해집니까 정치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를 당한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당한 나머지 지금은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정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바른 소리를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감정만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지도자가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지도자의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예민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또 아주 공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공정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가 될 대로 되라 선거해야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 자기 책임을 기피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되든 일단 통치권을 잡으면 그 사람에게 존경을 포해야 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되고 법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거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똑같은 거 있어요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문 14장 34절의 말씀대로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역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통치자가 의로운 통치자가 세워져서 의롭게 정치하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백성이 되지만 죄를 함부로 짓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백성이 욕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은 지도자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성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교나 구교나 망나에서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땅성과 패배를 좌우할 수 있는 땅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 뽑아도 책임져야 되고 잘못 뽑아도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북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로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안 모 씨의 말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의 견해를 따른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수가 많았지만 정치적인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좌우할 만한 생각입니다 천만 기독교 신자가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한 후보자를 밀었더라면 나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기독교적인 정치관 기독교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적인 변수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기독교는 오합지졸이다 무시해도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는 제 맘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정치이론이 통할 수 있으며 윤리이론이 통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나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경치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의 정치관 윤리관을 정치에다가 적용하려고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 깨끗한 정치 정식한 정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책임은 신앙의 책임은 신앙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절 봅니다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노후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다같이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입니다 이 정치 문제는 양심의 문제입니다 신앙 양심의 문제요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양심의 가치기 없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투표도 신앙 양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2보다 지나죠 2보다 지나죠 자 분명히 이거 사실을 분명히 이거 사실을 분명히 이거 사실을 분명히 이거 사실을 알아두세요 피는 뭐 피보다 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어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신앙입니다 이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하신 이 경제 앞에서는 부부 사이도 끊어질 수도 있고 처자를 떠날 수도 있고 현령관계를 끊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친척 중에 예수를 안 믿지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친척이니까 어디다 여러분 찍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양심을 벌써 잘못 쓴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놓고는 시도자를 위해서 시도자라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목탁 두드리는 목 내 후보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중에서 한 명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서 선거운동을 잘못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말을 해도 오해를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네 분이 감사하게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하면 조금 아리숭해요. 예수도 믿고 기처도 믿는다니까 이건 믿는다니까 이건 약간 아리숭한데 그러나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조금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마는 인격적으로 보나 여러가지 가끔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존경이 안 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따져서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냐 우리가 지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도토리 기재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좀 더 나은 사람 아니 좀 덜 나쁜 사람 우리가 뽑으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저는 복사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신앙 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만 더 낫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확신도 없다면 우리는 투표 못합니다. 구교든 신교든 신교든 구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원하십니까? 누가 주님을 신은 사람입니까? 물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안박사의 글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양김씨에게 편지를 한 장씩 띄우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에게 편지를 놓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편지냐 하고 봤더니 이런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직 안 띄웠어요.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이 원하면 같이 띄워도 되겠어요. 자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지도자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귀하가 지도자적인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연말에 있을 때 동영선거 때까지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가시적 변화나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준다면 대선에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지지할 생각입니다. 지역감정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치자금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말하십시오. 금융실병제는 어떻게 실시하려고 합니까? 공명선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답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일친결한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는 신당한 교회다. 안 믿는 사람 우리는 다.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지도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놓고 절하는 대통령이 앞에 놓고 절하는 대통령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습니다. 청와대 두드린 소리 두드린 소리 계속 들리는 나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만이요. 내가 날라가도 날라갔을 거예요. 또 안 될 거예요. 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뽑아놓고 깨끗한 정보호해요. 정직한 정보호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뽑아놓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를 보 저는 우리나라 지를 보기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도 다를 위해 가라고 저는 삽니다. 이 극장에 남은 걸 넘어 날아가더라면 이 이만 계속 남은 걸 넘어 날아가져서 이 서초동 양의 교회는 편눔 아마 요지경이 될 것입니다. 양의 교회는 편눔 아마 이 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경제가 떠서 거기에 또 갈 것 점점 드물가지고 요런 노래밖에 안건데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정말 아껴나 참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복해야 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 정치나 악해나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상스러운 것이 절망한 것이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다. 왜요?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든가 하나님 보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하나님 원활을 세우기입니다. 천만 인이 나를 위해 천만 인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또 안 들어줄 게 없습니다. 들어줄 게 없습니다. 둘을 위해 성교를 더 인할 것입니다. 세계료를 더 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반대로적인 책임을 해야 정치적인 책임을 해야 지킵시다. 다 하나님 하나님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수까지 오는 오늘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상권에 대해서 대해서도 힘을 다할 수 있는 양심으로 존경하는 존경하고 지켜야를 지키고 영할자는 존경하고 지켜야번 지번 지키고 우리의 의문 우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하여서 우리가 눈을 따로 쏙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저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이 나라를 오늘도 주의리하고 계십니다. 저의 없음을 고백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외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주의리하고 계십니다. 북한의 주님께서 남겨낸 것 놓으시고 웃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바로를 사용하시듯이 그걸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모두 사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출을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 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